이민호 K3S의 첫인상은 정말 스타일리시했어요. 세련된 디자인에 역동적인 스포티함까지. 말 그대로 어떤 각도에서도 스타일이 굉장히 돋보이는 차더라고요. K3S는 운전자를 위한 섬세한 배려에 충실한 것 같아요.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. 돋보이는 디자인에 섬세한 사양까지 갖춘 패치팩이라고 생각합니다. K3S의 매력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 매력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 저 이민호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K3S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K3S의 매력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.